오늘은 지금 대학차로 옥주소가 나왔네요. 이것도 맛있어요? 요즘은 안쓰는 쌀지금요. 참깨, 정미요? 정미? 이거예요? 이게 정미? 적색쌀이라는 뜻인가요? 적색쌀? 그 다음에 찹쌀, 철연미, 뭐... 컬이요? 컬이? 서리태, 아, 서리태. 강랑콩, 보리살, 뭐, 이거 다 폅니다. 옥수수 뻥튀기네요? 네, 옥수수,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저기 뒤에서 직접 까서 여기 담아주시죠? 이게 만 원. 감사합니다. 감사하세요.